한국어로롱한 의미는? Bekerzüste 근육뒤에 물이 꽉 생겨서 통증을 느끼고 아주 바로 부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병입니다. 1,5년 정도? 약 2,3년 정도? 네, 1,5년 정도. 더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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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욱. 이 병은 병의 원인을 찾아냈는데 정형외과 어떤 병이 있었나요? 정형외에 갔더니 광선 치료하겠다고 들고 그런데 자기가 다 안 될 것 같아서 그만두고 지금까지 살다가 여기에 온 겁니다. 자, 이걸 테스트하는 방법을 잘 보십시오. 아주 간단합니다. 호흡 제어쉬 히어? 찐? 음, 슈아 히트 카니 크라프트, 네? 히어? 페이스트, 카니 크라프트 이게 힘이 하나도 없어. 이건 세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안 찐? 네, 요렇게 찐 여기는 근육이 크게 발달됐고 이건 근육이 발달이 안 됐어. 이 근육이 일을 안 한 거라. 그리고 테스트를 또 해봅니다. 녹말 테스트, 히어? 짝! 드라이마 오케이, 히어? 이게 힘이 없어. 속도가 느리고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딱 뻗으면서 뒤에 있는 물을 품어내 버리는데 이거는 천천히 하니까 물이 품어내지 못하고 뒤에 가서 물이 자꾸 차가지고 나중에 응어리가 져서 신경을 누르면 아픔을 느끼는 아주 기분 나쁜 병입니다. 요 병 치료는 원인이 이 근육이 천천히 이라는 거 이 근육이 약한 거 우리가 찾아냈습니다. 잘 보고 배우십시오. 너무 간단합니다. 자 이거 라이터 찐 땡겨 보십시오. 이게 약하지 않아? 그러면 요 근육에 요 뼈에 붙어있는데 요 무릎 뼈에 붙어있는데 요 안에 골지 이 인대 신경센세이가 들어있습니다. 고걸 요걸로 아 투 다스비 네 자 한 1분정토를 갖다가 누르고 손을 이렇게 넣고 이거 누를 때 이 누르는 힘은 1점 에서 1에서 둘 킬로그램 누르는 힘입니다. 그러니까 1점 1 2 KS 그걸로 누르고 난 다음에 이 근육을 딱 한번 이렇게 호흡에 숙고 파이는게 근육 사이에 물이 들어 있어가지고 힘을 못 씁니다. 이걸 우 어 게이트 자 야 투 다스비 야 이거를 이렇게 마사지로 한 5분정도 해줍니다. 음 손으로 해도 되고요. 그럼 근육이 되게 부드러워집니다. 그리고 여기가 물이 많이 차니까 여길 좀 많이 해줘야 되고 이건 아프니까 여자분들은 멍이 많이 듭니다. 자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앉지 땡겨 보십시오 땡겨 보십시오 땡겨 보십시오 땡겨 보십시오 이제 힘이 세져 내수카트 크라프트 크라프트가 많이 왔습니다. 그 다음에는 잘 보십시오 요 칸테로 여기 아주 조심히 1kg 누르는 정도의 힘으로 누지하게 아픕니다. 요거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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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5분 정도 아프면은 슬쩍 약하게 하고 어 계속 눌러대면 큰일납니다. 고 다음에 이게 짧게 발가락을 구부리는 여기도 이래서 2kg 누르는 힘으로 누르고 앉지 2k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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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건 무의식신경 KSNS이기 때문에 모름이란 아이가 이걸 하고 나면 다들 무슨 요술에 걸린 것처럼 생각들 하죠 녹음아 다시 한번 음 세구 많이 튼튼해졌답니다 힘이 힘이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거라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해보는 녹음아 호흡 훈토 짝 히어 히어 야 휠 뺏어 안내? 오야 세구 힘이 세졌습니다 이 힘에 의해가지고 이것이 뻗어지면서 뒤를 어 어 눌러가지고 물이 차질 못합니다 그 다음에는 요기 요기 엄지손가락으로 세게 아 아 아 아 그 다음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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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먼저는 여기로 했는데 요번에는 여기입니다 요 뼉다귀의 신경이 여기 세개가 나갑니다 어 저 티비아스 이 저 정갱이뼈 위로 그 신경을 갖다가 원활히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잘 보면은 요 뼈 위에 혈관 정맥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이건 독일사람 한국사람 다 같습니다 혈관 마사지를 통해가지고 이 혈관 근육이 좀 부드럽게 해주면서 확장을 시켜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요거는 한 5분 정도 요게 잘 보이죠 보이나 요거 요 정맥입니다 요 정맥 요 정맥 요 정맥 근육을 갖다가 신축성 있게 풀어주는 겁니다 요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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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하도로시 스트레이팅, 온단 낙게 신턴, 바삭게 프레스트. 이게 뻗는 힘이 가게 되니까 요 뒤에 생기는 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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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트 림프를 압수성해 가지고 여기에 누적이 안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저 아이팡, 네? 야, 에스토니시야. 놀랄만한 일이에요. 이렇게 갑자기 변화가 돼서. 내가 사람을 치료한 법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. 이걸 풀어주게 되면 몸이 걸어가면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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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서 풀어주는 겁니다. 내 사람은 컴퓨터에 많이 앉아있기 때문에 자 여기 보세요. 컴퓨터에 많이 앉아있기 때문에 오른발을 한 시간 쭉만 하면 열 번 정도 축구하듯이 그래서 약한 부분을 항상 더 컴퓨터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동을 더 추가로 해줘야 합니다. 감사합니다. 땅캐 땅캐